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몇몇의 로봇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친근하고 빠르게 개발된 로봇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로봇 청소기를 선택하실 텐데요. 어딘가에 낑겨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청소기만큼은 달랐죠. 여느 때와 같이 먼지와 쓰레기를 치우던 청소기에게 낯선 무언가가 등장하는데요. 그건 바로 빈집 터리범이었죠.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 청소기는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. 그렇게 거대한 쓰레기가 하나 더 생기고 말았는데